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심정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 했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의리석은 자가 되어 마지막 심판 날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다 떠내려가는 의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왜 그 생각이 날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언젠가 예수님 앞에 우리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 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모두 다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멸망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는가? 성령의 한 장 한 장 모든 말씀, 모든 이 스토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버림받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의 극류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인생이 되라. 그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들이 요셉을 버렸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이 나죠. 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죠? 어찌 보면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주 막내 아들과 같은 가장 소중한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전해주기 원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지,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을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그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바로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요셉을 그 물 없는 구덩이에 그냥 던져나왔을 때,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뼈만 남아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살려서 상인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늘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요셉을 살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죽이는 것보다도 더 아주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불임 받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불임을 받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그대로 세상에 세상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정말로 그 애국의 통치자가 된 요셉 앞에서 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꿈 하나도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억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그냥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언젠가 엎드려 경배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봤지 못했지만 요셉은 착 보는 순간에 형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형님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님을 향해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럴 것입니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내가 있는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 실주로 형들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가슴 아픈 일은 있었지만 그걸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요셉이요. 그랬잖아요.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게 바로 자기 큰아들 모나스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앞에서 형들이 형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자기를 미워했던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미움 속에 붙잡혀 있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요셉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형들이 변화된 모습. 옛날에 그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가정 안에서 물론 다 배달한 형이에요. 그렇죠? 어머니가 다 다른. 얼마나 시기와 갈등과 그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은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세상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시무원도 잃어버린 채 왔습니다. 이 형들이 그죠? 요셉이 붙들어 놨으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베냐민까지 지금 잃어버리는 그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흰머리를 설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지옥같은 삶을 너희가 살게 하는구나. 그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두 집하 그 열두 아들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금율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그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성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젖어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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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또 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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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전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음, 예수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의 긍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보아도 누구라도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보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 얼마든지 이시몬을 붙들어 놔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뭘 보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형제들을, 자신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형들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우리한테 해결할 때 우리가 해결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우리가 그 죄를 지금 받는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회개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로벤이 모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만약에 제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맡기면서 내가 깊이 빌고 우리 형제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내 마음 속에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나도 품고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절대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네가 고생했다. 네가 착하구나.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아. 어서 오느라. 이수님께서 우리를 다 안아주시면서 눈물로 눈물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 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가슴 아프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의 형제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수없이 수없이 미움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주님 그러면서도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약한 죄악을 나의 피로 덮어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명을 줄이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이라. 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크신 그 놀라운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깊이 목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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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